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카페 여기는 청담동에요. 어닝스 커피라는 곳이고 카페 어닝 서프라이즈. 여기서 제 컵홀더 이벤트를 이렇게 하신다고 해주셔서 팬분이. 아 진짜요? 여기 보시면 이렇게. 짠. 네 안에 이렇게 도착하니깐 또 이렇게 페르세우나 팬카페분들도 계시고. 네 좋네요. 청담동입니다. 어 여기 저희 흉수로서 노래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. 방금 계시다 가셨던 분들. 지금 막 집에 갔다고 막. 좋네요. 네. 어쨌든 이렇게 뭐랄까. 네. 네. 진짜 멋진 이런 이벤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오랜만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네. 여기 날씨도 좋아서 아주 커피 마시기 좋은 날씨에요. 근데 저 어차피 한 이제 5분 이따 가야 돼서. 네. 짠. 이 투샷. 네. 좋습니다. 아 다시 오시면 안 돼요. 저 이제 5분 이따 가야 돼요. 네. 너무 기분 좋네요. 진짜. 감사하죠. 여기 커피도 너무 맛있고. 네. 너무 좋아요. 저는 여기 이제 가끔 오다가다 들릴 예정입니다. 커피도 너무 좋아요. 네. 커피도 맛있고. 너무 좋습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랍을 폈고요. 조만간 또 만나겠습니다. 아 이거 인증. 네. 저 카페 왔다 갔다 하는 인증. 이렇게 하려고. 그럼 나중에 또 볼게요. 네. 저 그렇게 맘에 있는 뱃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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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있는거에요? 한입에 뱃은 뱃은 개잘. 어때요? 그 장난감 오실까요? 요새는 미래에 있는 거 같아요.